노크를 새로 눌러주고 핸더패 2는 안했어요 1을 했었는데 두 잔 LSayer은, oxid지 Gate icon 아 wen, ouresz 한 사의 nyome는 지금 게임 Af профессión 책을 아시게 의 신부 verdict 따라가면 영향적 영향적 죽음 학교 내 가사 ave السikh 여자랑 남자? 10시 참교육당 하느니 남자는 역해지 네 카마짓으로 호구들 좀 뜯어먹어야지 이 카드가 너의 희스트리와 우리의 게임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끝나고, 너는 여기야 그래서 이 카드가 너의 옆에 가이듬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을 보면, 우리의 역할을 보면 아호 아호 숲속의 매복 부족들에게 물건을 빼앗긴 당시는 그들을 찾아 숲속을 하염없이 비틀거리며 따라다녔다 아버지의 아믈레스 제작대로 부켓하긴 했다 아 가까이 가서 여쭙는 게임의 매복이 개선되어 그리스 한 번, 슬퍼에 뽑겠음 그리스 한 번, 슬퍼에 뽑겠음 걱정하지 마 너의 뉴런스를 이해할게 그리스 당신은 서서히 다가가 다른 도척들에게 화를 내는 우두머리에 말을 엿듣는다 간단하잖아 멍청이들이 길로 오는게 보이면 너희는 나무를 넘어뜨리고 뛰쳐나오는거야 농부들은 거베지는 싸우지도 못할테니 부자가 되리만 남았지 그냥 나가서 뛰면 되는거 아닌가? 말이 많아 맞아 신중하 디자인 하트 하트 가트 까떡 야 박쥐 클럽 가자는 뭐야 나 클럽 딱 한 번 가봤어 그 친구가 공연한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진짜 노래만 듣고 도적들이 나무를 쓰러트려 방심하고 있는 농부들이 앞길을 막은 뒤 무기를 휘두를 냈다 가진 식량 다 내놔 뛰어들어 농부들을 지켜준다 농부들에게 도와주겠지만 맨 입은 안된다고 알아 도적들은 더 함께 약탈 인성 테스트 간다 몇 번 있냐 2랑 3이 3이 좀 더 많은데 물자 획득 물자 획득 전잎 품에 가까이 다가와서 도적들이 당신을 애어 산다 우리 물건에 손 하나 깎아 떼면 재미없을 줄 알아 벽에 싸움이네 오오 오오 그래픽이 뭔가 폭력배 무거운 무기로는 효과적으로 제작하기 힘든다 공격 공격 스페이스는 해피기는 달리기는 힐살기는 비쌀기는 음 호오 어 어 아 아 이거 다 밀었다 굴리고 잘했어요 뭔가 이거 전투가 좀 빡세졌는데 처음에 이렇게 빡세했나? 아 다 맞았네 다 밀었다 다 밀었다 3식량 식량이 이거 한 칸 움직이는 거였지 물건을 챙기다 전중 아버지의 아물레이션 사라지는 겁니다 대단하자 인벤토리 F1 방치된 검 방치된 검 지도 어려울때 나타난 친구 도 불가에서 쉬던 당신은 야한인지에 미심쩍은 형상이 다가오는 것은 미치했다 고블린 지상식으로 보이는 것을 착용한 고블린이었다 이 자리에서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만들어낼 수 있지 이 자리에서 이거 3명 못 보나? 아 누르면 나오네 진짜 이만큼 전사의 로키 아 맞아 토큰 찾는거였지 레몬케이크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단계 땡기네 갑자기 하 오! 이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사람인가? 나 분명히 봤는데? 어이없네 쓰러진 나물과 방문한 농부들의 흔적을 쪘다 아멜레섬 수도정철로 가르쳤다 수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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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고르냐에 따라 달라지나? 설명이 없는데? 당연히 이글이지 독수리 아브레시다 신부가 되었습니다 사기꾼 애초에 사기꾼인데 카드 이름이 외형을 선택하십시오 외형을 선택하십시오 뭐가 달라진거지? 정말 끔찍끔찍한 커스타를 차라리 대머리로 할수 없냐? 아 여기있다 이건 가슴에 장식같은데 독색상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서덜랜드 출신 말하기 싫어 서덜랜드에서 온 매력적인 친구라 아주 믿음직해 아 아 이것도 아이 nap 아 잠시 약 딱 있어요 음.. 장비는 그대로네 우리의 삶의 작품을 잃어버린 것들은 충분히 채취하여 그 시간에 당신은 축제에서 벌어진 흉겨루기 대회에 첨가한다 승자는 상으로 부말을 받는다 일해지는 상대는 궁예관의 생활은 소인인 땅딸막한 롤라인 저의 작품은 우리의 작품을 잃어버린다 야 다시 굴릴 지사위를 선택하실 수요 333.. 장난해? 어.. 어? 어? 흐흐흐흐흐 힘내.. 힘내 참 게임 참 쉬워 롤라는 힘으로 상식이 상대가 되지 않았다 롤라는 실망하여 공중재비로 테이블에 착지한 후 자신의 변변찮은 상금을 챙겨 옆돌기로 문을 나섰다 굉장히 화려한 친구네 10 그만 내가 얼마 있는지는 어디 나오지? 내가 얼마 있는지는 어디 나오지? 10량도 어디 있는지 안 나오고 뭔가 이상하지 지금 공경에 처한 차녀 어 이거 제발 좀 도와주세요 깡패동들에게 다 빼앗겼어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거 되게 좋은 카드 아니었나? 이번에서는 잠깐만 아 3개지? 2개지? 내가 이번에는 아이들을 위해 지휘한 데리치 마을 부근에서 주민들이 어떤 축제에 항상 열중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대성공! 대성공! 난 맞쏘어! 아니 이거 병신게임인데 이거? 분명히 대성공이었는데? 아닌가? 내 눈이 정신인가? 너무 오래... 너무 나이를 먹었나? 아아... 이거 트위치 연동하면 시청자 투표할 수 있다고? 그래? 짱이네? 당신은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내려가기 싫어하겠지요. 마이브로... 마이어브리지에도 적혀있다. 여기로 간다. 신경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파워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소화를 드리고 나타나셨구나. 안그래도 불이 냄새가 풀풀 나더라니... 아...그만한 안나와...이거...뭔가 지금 벅인가봐... 아닌가? 치트려서 그런가? 안아키스트 탐욕 안아키스트 탐욕 좀 건너센... 저게 남ёнози 탐욕 이케 undo 대성애 스페정 sint Для 안동 드릴лушай 잠시만요 아직 전투가 익숙하지 않아 잠시만요 난데야 이렇게 프레임 드러비 수나지인데요? 다음판인가? 아니 어딜 찍는거에요 다행이로 골차П 문제들이 본척할때 길잡이가 되어 있을때만 필요하잖니 방금처럼 죄다 죽여대는게 능사 아니란 말이지 잘하셨습니다. 첫째를 완료했었죠 이제 다음은 수기괴의검 정화의 보루 그림자 야수들이 유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다 토큰 얻어야 추가적인 카드 얻지않나 그랬던게 있어 태인은 뭐야? 모험 인환 동류는 잠겨있고 인카운터 멜라클리스워브 저번처럼 카드를 넣을 수 있는데 일단 토큰이 있는 것부터 다 넣어야지 퀘스트 보상을 모르니까 하나씩 넣어보죠 장비 수기괴의검 방패를 빼야 좋은게 얻지않을까? 그래야 좋은게 날 확률이 높지않을까? 아 아 아 다섯개 무조건 씌워야되는구나 다섯개 무조건 씌워야되면 새로운 카드를 열어줍니다 흠흠 오 4분의 1인데 왜이렇게 쫄리지? 아까 한건데 다시 하는건가봐 아까는 3번하니까 식량 얻었거든 이번에는 이렇게 보자 우린 돈이 없어요 가진 곡물의 장알반은 되겠습니다 더 많이 오고 한다 많이 오고 했더니 싸워야돼 이런거는 이득가를 봐야돼 나중에 이거 깨려면은 계속 이득보는 선택지만 해야되때는 이부터는 나는 감을 잡았기 때문에 다 먹었تي 한데 게임 자체가 그런거같은데 잘 이용한다고 이대로 화면 아래에 마우스 쳤자고 아 그러네 역시 이거는 이 캡처로 할 수 없는 게임인거 게다가 이게 식량이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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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지금 게임이 이상한거야 식량이 안 보여 식량이 안 보여 식량이 안 보여 식량이 안 보여 그래서 뭐 안 나오네 어 나온다 22, 19분들 편안하네 장비를 구입한다 아 개비싸네 야양지의 미심적인거같은 것은? 분과에서 쉬던 당시는 야양지에 미심적인 형상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었다 고분이 장식으로 보이는 것 착용은 고분이었다 아 이거 그거네 회자이벤트 아까는 전살돋기를 얻었으니까 이번에는 출기경의 검을 얻어보자 여덟칼날 파표는 뭐야? 무기 능력을 쉽게 활성화되면 파표는 잠금 해제한다. 아, 이런게 있네. 토큰이 걸려있네. 아, 이거 레몬케이크. 아, 이거 설마 또! 어, 는야. 몇 번이냐 이거? 3이 실패야? 오케이, 최대한 먼저. 아, 이 씨X야. 아하하하하하 게라텍 게임 이거? 어? 아니, 3이 실패이라며. 그래서 최대한 멀리났으면 안 돼. 난 너희들 믿고. 다가와, 다가와. 뭐든지. 내가 더 낫지 않아, 괜찮아. 뭐, 아, 아! 4분의 1 아냐 나는 실패를 잘 뽑는 사람 거꾸로 뽑으면 돼 니들이 2,3,4라고 했는데 1이 한명도 없어 믿으면 안 돼 진짜 뭐야 이거 아 끝이야 왕의 길 일단은 특수 공격을 최대한 많이 하는 걸로 해야겠네 핏들도 늘었군요 나만 늘은 게 아니구나 오오 특수 공격의 검 오 여기 개간질 나는데 특수 공격의 검 오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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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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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쳐마 이거 다시 하는건가? 처음에 아 내가 첫번째꺼 다시 골랐나? 아 계속 갈 수 있네 이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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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않지 흠 송소각인데? 하지만 일단 해본다 당신이 검을 내리는 순간 야수가 덤벼던데 아 시발 당신의 팔에서 계속 비를 빨아먹는다 기다린다 어어씨 오랫동안 아 야수코인 간다 정보한다 하안가 세 번 맞았어 지금 100원이 35원이 됐어 전부한다 어어 이 정도면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한 거 그냥 아니 이 개새끼가 영차 영차 아잇 여기서? 지금 10분의 1인데? 이제는 별로 안 떨어져 끝까지 가자 아니 이 시부랄 끝까지 참아 전부해 전부 전부 누가 하기나 보자 이 개새끼야 진짜 시간이 지나면 슬슬 해보겠겠지만 그래도 오늘 밤 신세신거 인정하나 깜이 나와서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인간들이 여기서 남쪽에 공투에 누워있고 놈들은 어리석은 야심으로 빠른 지급으로 이르렀지 하지만 놈들에게 너에게 유용한 물건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없음 정신이 없어서 대거 품빛 시신에서 쓸만한 장비를 찾지 못했다 농부나 외곽 병사들이 쓸만한 도구뿐이다 악살 현장을 떠났는데 물뜩 풀숲 그림자에 숨겨진 검이 밝힌다 악살을 향해 사이의 검 악살을 구성하지 악살을 구성하지 이 토큰을 받았다. 제 시간대에는 왼쪽을 지켜냈다. 시장의 도둑을 찾았다. 시장의 도둑을 찾았다. 아니면 더 이상한 성공이다. 안쪽을 당기는 느낌에 들어 재빨리 지리를 돌아보니 숨을 치기가 당신의 물건을 들고 사람들 사이로 도망치는 것이 보이네요 아이씨 팔짱 뛴 당신은 도둑이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발! 해리엄! 이야! 역시 맞냐? 이번엔 보냈다 도둑은 되빠랐지만 당신은 군중을 헤치고 따라하던 데 성공했다 팔만 뻗으면 거의 닿을 거리에 도착하는 찰나 도둑이 사과통을 넘어트리 수정을 거쳐지하려 한다 허! 호! 두 하 Heute 꿩이 있네! 탁 탁 내땅 탁 탁 탕 탁 탁 탁 탁 ㅍ 어? 어떻게 뱅 그냥 날 보내주면 귀미로 하나 알려주지 도적의 행정을 시도한다 제안을 수락한다 토큰때문에 시키는대로 해야돼 일단 토큰이 내 인질이야 도적코인을 탄다 너무 아까워하지만 투자같은 거로 생각해줘 난 메릭이라고 해. 재능이 있는 걸로 판명나면 내게 한두가지 정도는 가르쳐줄 수 있는데 도적이 잠시 말을 멈췄다. 너무 앞서가진 말자고 2일대 정오의 시장에서 만나자. 자세한 얘기는 그때가 오! 토큰 넣어졌네 일단 토큰 파밍을 해야 돼 너는 어떤 사람을 가르쳐줄까? 강해? 강해? 대단해? 대단해? 너는 여기 와서 그 상황에 대해 말해준다 1회전 상대가 롤란인거 아니었나? 이번에 2회전 상대가 나왔네 1회전 상대가 나왔네 5회전 상대가 나왔네 나왔네 좀 세워